한화에그스가 계약금과 이정료, 연봉 등 60만 달러를 들여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투수 예프리 라미레즈를 영입했습니다. 1993년생으로 올해 29살인 라미레즈는 메이저리그 통산 31경기 1승 10패, 평균 자책점 6.17을 기록했고 올 시즌 LA다저스 AAA에서 8차례 등판에 2승 1패, 평균 자책점 3.76을 기록했습니다. 라미레즈는 남은 서류 작업을 마친 뒤 이달 말 입국해 일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.